최근에 비규제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에서 21번째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또 갭투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전세대출을 강화하는 안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편입이 되고 어떤 지역들이 격상이 되고 또 전세대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비규제지역까지 청약열풍 또 매매열풍이 일어나서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 저희가 좀 발빠르게 예측도 해보고 또 이 규제지역 그 다음에 대출 문제 대출이 또 이게 전세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갭투자가 성행한다. 그래서 이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측을 제가 해봤는데 어제 이제 홍당기 경제부총리 어떤 간부회의를 한 걸 이제 기자들이 뭐 인터뷰를 했는지 어떤 기사 내용들이 나오는데 각 언론사와 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목요일날 지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규제 대상지역으로 들어가고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주역으로 격상한다. 그 얘기는 규제를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또 이 여러가지 대출 문제나 이런 문제도 더 안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대부분 대출 규제 확대. 초학력 부동산 대책 곧 나온다. 이번에 많이 오른 지역으로 거론됐던 게 바로 안산, 청주, 군포, 또 인천. 인천 특히 연수구. 자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인천도와 아마 연수부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가 규제 대상지역으로 묵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자 사실상 이제 21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작은 규제 대책,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이 큰 대책은 21번째가 이번에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종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이다. 자 수도권 중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적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종 대상지역으로 묵고 파주, 연천. 지금 북한에서 난리 치는데 거기가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조종 대상지역으로 묵고 기존의 조종 대상지역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 조종 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직으로 간다. 어떤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지 봐야겠죠. 현재 조종 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등 44곳이다. 자 신규 편입 후보지로 최근 집값이 오는 인천과 경기군보, 안산대전 등은 거론되고 있다. 자 조종 대상지역일 때 현재 LTV 주택담보대출이 9억원 이하는 50%고 9억원 이하. 조종 대상지역일 때는 50%죠. 9억원 이상 30% 이게 조종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어떻습니까?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이상은 20%. 자 그래서 조종 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을 시키면 대출이 일단은 먼저 안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 지양도가 안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리 이후부터 안되고요. 물론 예외사항은 있죠. 10년 보유, 5년 고주. 이거는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재개발. 재개발은 언제죠?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양도가 안되. 조합원 지양도가 안된다는 것은 조합원 매매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갑자기 얼어붙은 게 바로 이후데 조종 대상지역에 있는 수원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지역이 재개발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들. 투기과열지구로 간다? 어디 있죠? 성남 같은 경우도. 성남의 중원구 이런 데 재개발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광명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만 투기과열지구 가도 또 몇 달 지나면 거래는 되죠. 처음에 좀 위축됐다가 움찔됐다가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조종 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더 강하다는 점. 그런데 이번에 대책은 또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으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구리 당첨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또 예상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영통 권성구. 수원 영통 권성구 최근에 많이 올랐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도 지금 금지됐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20% 조종 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최근 성행하는 갭투자 방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초과 주택을 매입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해소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해요. 그러면 1주택이라도 바로 해소합니다. 지금 12·16 대책 이후부터죠.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도 바로 해소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주택이어도 9억 초과하면 또 2주택 이상이면 바로 전세대출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전세대출 해소 기준을 아마 9억에서 6억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제 6억 주택만 있으면 전세대출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는 거죠? 내가 집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 받아서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9억에서 6억으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측을 했었죠. 9억과 6억 구간이 생길 거라고.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를 낀 주택 매매 시 2년 안에 구매 주택의 실고자들 의무방안까지 거론한다. 전세를 낀 주택 매매 시에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2년 안에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집이 없어도 다른 데 투자 내가 전세 사면서 다른 데 전세 끼고 주택 사놓는데 그거는 이제 2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일단은 전세 낀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는 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약간 뭐 이런 얘기인데. 다른 대출 규제 강화책도 집중 검토되고 있다.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은 시가 15억 원 초과해서 9억이나 12억 원 초과는 낮추는 방안이다. 무슨 얘기냐.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서 15억 이상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안 해줍니다. 현금으로 다 사야 돼요. 근데 이거를 12억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9억까지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제는 12억 이상 주택은 무조건 현금으로 사야 돼요. 투기 과열 지구 그건. 아니면 9억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9억 이상은 현금으로 사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사실상 9억 이상은 지금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 20가지의 어떤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까지 한다. 아주기랑 자금 출처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거죠. 현금으로 많이 살수록 자금 출처 증빙이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가능 연안이 현재 30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경기가 악화되니까 지금 40년이든 30년으로 내려놨는데 다시 올립니다. 올리는 방안도 나온다. 이건 지금 왜 그러느냐. 목동에 이번에 육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 점점점점 안전진단 통과하면 이 재건축이 다시 목동이 어땠어요. 최근에 1억씩 오르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잠재우겠다는 거예요. 목동이 서울 3대 학군 중에 하나고 거기에 수만 세대가 넘는 한 2만 5천 세대 됩니다. 재건축하면 한 5만 세대 넘어갑니다. 시끄러워지니까 미리서 40년 연안이면 목동은 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10년 더 기다려서 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최근 서울 집값은 10주 만에 다시 상승을 했다. 0.02%지만 또 최근 3개월간 상승률 집계 결과 안산시. 안산에도 거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건 뭐예요. 풍선효과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안산에 거기 보면 갭투자 1억 미만 엄청 사들였어요. 그래서 갭이 이제 1억 이상 넘어갔습니다. 안산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때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하나씩 사고 그랬는데 갭이 이제 1억 5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산시 6.16% 오산에 무슨 호재가 있습니까? 호재가 있다고요?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냐? 비교제 지역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방에 계신 분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거는 싸다고 생각해서 벌지도 않고 그냥 계좌이체 해버립니다. 가보지도 않고 부동산 전화해서 바로 계좌이체해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입금 올림픽. 누가 먼저 입금 빨리하나? 난리 났어요. 입금 올림픽이에요. 도쿄올림픽은 무산됐지만 입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내년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에서는 입금 올림픽이 계속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자금으로 보면 군포시 5.71%, 시흥시 4%, 인천공항시 3.78%.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를 다 묶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언론사도 보면 적경지역병 경기도 전체 조정대상 묻는다. 이런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은 수도권, 수도권 어디입니까?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도 전체가 묶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송도가 있는 연수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지금 GTX가 생기는 부평역이라든지 부촌종합운동장역 쪽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고 또 청약도 이번에 해모로라든지 지금 이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묶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생각보다 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은행의 저금리, 또 여러 가지 경기확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실업자가 급증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돈 벌고 싶은 그런 욕구는 아주 강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식이나 부동산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발이 달려서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비규제지요. 부동산 안에서의 또 다른 상품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발표되고 나은 다음에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뉴스, 부동산 최고의 뉴스, 장대장TV에서 지금까지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